직장인들이 매월 한 30만 원씩, 50만 원씩 꾸준히 주식을 산다, 배당주를 산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적금도 넣어보고, 주식도 해보고, 펀드도 해보고, ETF도 다 해봤습니다. 슈드를 사서 뭐하라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월 배당 ETF나 슈드 같은 경우는 한 배당금이 3, 4% 정도 나오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같이 이렇게 해도 이러고 모입니다.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그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거의 60%고, 거의 두 개 합쳐서 한 7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계속 나오는데, 배당도 올라가는데 주가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했고. 그중에서 기업은행과 한안금융지주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거의 60%고, 거의 두 개 합쳐서 한 7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보면은 종목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30종목 정도 돼요. 계속 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좀 낮은 종목도 사실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매수했을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주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고, 주가도 쌌어요. 실적은 계속 나오는데, 배당도 올라가는데 주가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했고, 기업은행의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또 은행들보다 안정성이랑 배당률이 좋았습니다. 높았어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 지분도 많고. 그래서 들어갔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은행주 중에 배당 성장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주 한원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사실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왜 은행주 중에 KB나 신한주주는 안 들어갔냐. 그런데 아무래도 배당을 보다 보니까 배당 많은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지방금융주들을 사서 모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주가로 계산해보면 기업은행이 지금 7%,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5%대, 5% 정도 되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꼭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월 300만 원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면 3,6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6억이 있다 생각하시면 기업은행에 3억, 하나금융지주에 3억 이렇게 놓아두시면 그렇게 나오겠죠. 월 300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성장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제가 또 배당 투자를 해보니까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 7년 정도 해보니까 꾸준히 또 배당 재투자를 했었거든요. 어느 순간까지는, 퇴직하기 전까지는 되고, 또 6억이 만약에 있으시면 그 주식평가 금액도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계속 늘더라고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주식도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배당 컷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9천만 원이 조금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드코프하고 S.O.울이 약간의 배당 컷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또 생기면 다음에는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한 30종목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대비 한 배당률이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원금 대비 한? 원금 대비 한 5에서 6%? 5에서 6% 정도. 약간 높은 것도 있고, 좀 낮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5%, 6%. 그리고 아까 되게 중요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배당 성장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가장 핵심일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어떻게 고르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저퍼, PBR, 저 PBR 보고 낮은 배당 성장률을 봐요. 낮은 배당 성장률이요? 그러니까요. 높은 게 아니라? 높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높아질 정도. 지금 당장 높은 거 말고. 그러니까 한 30% 정도면 낮다고 보거든요. 한 그 정도. 30% 대회 왔다 갔다. 그 정도에서 고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되게 높았던 종목은 사실 앞으로 더 올리기 힘들다. 그런 관점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또 배당 컷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인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7년 동안 운영하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기준이.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예적금이 오히려 약간 인버스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다. 그런 컨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직장인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월급을 받으면 예적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금 쑈아님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직장인들이 매월 한 30만 원씩, 50만 원씩 꾸준히 주식을 산다, 배당주를 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나 재테크를 생각도 하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적금도 넣어보고, 주식도 해보고, 펀드도 해보고 ETF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또 살아야 되니까, 집을 또 구해야 되니까 전세자금 같은 거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학자금 대출도 요즘 많이 받으시잖아요. 개인마다 다 틀 거예요,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출 있는 거를 어느 정도 갚는 걸로 하시고, 사실 지방에서 저처럼 올라오신 분들은 아마 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하시는 것도 처음에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여러 방법들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적금을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의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적금의 마지막 세대? 그때 금리가 좀 높았죠? 그때 10%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입사하자마자 9%, 7%, 5%, 6%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저도 남들과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거치면서 정답은 없어요. 투자를 시작하는 직장인 분들이면 일단 대출을 먼저 갚으시고, 먼저 저 같은 경우 상장사 종목들 있잖아요. 한 주씩 사보시는 거를 권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주, 하이닉스 한 주, 현대차 한 주, 애플 주식도 한 주, ETF도 사보고 여러 개. 사보시면, 한 주씩 사보시면 생각보다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한 주씩 사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서 보시면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영업 업종별로 어떤 식으로 이게 연관되어 움직이는지가 자연스러워 공부가 돼요. 왜냐하면 또 보겠죠. 그리고 재무제표 보는 법도 공부가 되겠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는 하셔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너무 많은 공부를 한다고 또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인 공부는 하시고.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다 보면 본인의 투자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건전한 투자 습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하다 보면, 유튜브에도 보면 부동산으로 부를 읽으신 분들 보면 주식을 해봤는데 안 맞더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맞는 투자 방법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그때부터 잡으시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처음부터 배당주를 사서 모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슈드를 사서 모아라.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당연한 부분이지만 절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ISA 계좌나 연금전축펀드, IRP 계좌라든지 이런 걸 다 이용하시고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같은 것도 다 챙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입사를 하면 주위에서 보험을 많이 들으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또 펀드도 막 들으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하시고 보험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배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의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보시면 1억만 모아봐라. 그때부터는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해도 1억은 모입니다. 처음부터 1억 모아야지 30만 원, 50만 원 적금을 넣어서 1억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꾸준히, 천천히,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14, 10년 때까지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급여도 너무 작고 대출도 계속 갚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급여도 오르고 자단도 조금씩 불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거면 이렇게 꾸준함이 중요하거든요. 수익률 막 단타치고 이러면서 조금 벌은 것 같아. 그리고 팔고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돈 만 원이라도 있으면 바로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 초보가 1억을 만들었어. 1억을 만들고 그때 가서 이 1억을 다 주식에 투자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시작해서 그러니까 만 원에서 또 2만 원 늘고 또 급여가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성향도 다르고 누구는 테슬라로 보는 게 잘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부동산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해보니까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또 계속 임대인, 임차님 이런 거 문제도 있고 또 수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관리를 계속 해줘야죠. 저도 부동산으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골치가 부더라고요. 주식이 깔끔하더라고요. 깔끔하죠, 사실. 사람 상대를 안 하니까. 사기만 하면 되니까 팔거나. 앞서서 또 슈도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SCHD라고 해서 미국에서 상장돼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로 알려져 있고 이걸 사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별 배당주를 투자를 하시는 거고 해외 주식도 아니고 국내 주식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럼 배당 ETF를 투자 안 하시는 건지 그리고 혹시 관심 있는 ETF가 있다라고 하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월배당 ETF라든지 슈드라든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연간 배당률이 중요하지 월배당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월배당 ETF나 슈드 같은 경우는 한 배당금이 3, 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건 6, 7%대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는 나온다고요. 차라리 그러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월바당을 받는 것보다는 연으로 받아서 그냥 12개로 12달러 쪼개서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ETF의 장점도 많아요.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운영 보수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단타를 하게 되더라고요. ETF도 단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싫어하는 종목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엔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농담으로 제가 조합 200을 만들겠다. 제가 30종목에 투자하다 보니까 인덱스를 만드시고 해야 돼요. 개별 투자 종목을 또 선호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귀찮고 나는 어느 정도만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 계실 거고 난 여기에서도 분산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배당 ETF를 한두 종목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 종목을 모아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